안녕하세요 톡톡쇠입니다. 오늘은 짠! 여러가지 꿀타래를 모아볼건데요.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꾸누하세요. 그러면 먹으러 슉!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양궁 꿀타래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되게 우유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엄청 얇아요. 너무 맛있어서 볼게요. 정말quer하니ок theseas. 너무 맛있어서 아쉽게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이 너무 웃겨요 일단 맛이 안에 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되게 실이 엄청 얇아지고 진짜 씻기도 좋고 근데 이빠를 달라붙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초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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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초코유 맛에다가 더 얇은 설탕 같은거 묻혀놓은 느낌 이거는 녹차 꿀카레에요 먹을게요 독자 녹차! 녹차 맛이 날랑말랑 날랑말랑해요 맛은 있어요 소스랑 마을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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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근데 녹차맛은 금맛에 조금 맛있다가 뒷맛에 이상해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몬드 꿀다리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목이 타니까 우유 한잔 고춧가루 꿀다리랑 녹차 꿀다리 같이 먹어볼게요 과연 맛이 어떨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녹차 꿀다리와 초코 꿀다리 같이 먹으니까 녹차 향이 더 많이 나요 근데 너무 입에 꽉 차니까 너무 쫀득쫀득해서 둘이 먹는 거는 별로 이거 먹다가 치과 가는 거 아니야 다시 이거 한 번 먹고 끝낼게요 밥 casa 밥 밥 밥 골칼레가 우유에 닿으니까 골칼레가 딱딱해져요 골칼레가 딱딱해져요 골칼레가 딱딱해져요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구독하세요 그러면 안녕